안녕하세요 5월 13일 목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원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저는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7장 전체는요 총 15개의 솔로몬의 강화 중에서 13번째 강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이 경계해야 할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 이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여섯번째 그 사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큰 주제는 음행에 빠지지 말라 입니다 음행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것을 아주 길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행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 이미도 5장 7절부터 6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여섯가지 사례 중에서 총 3가지가 벌써 이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져 있다면 많은 젊은이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 유혹에 휩쓸리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두 번 세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아들아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하면서 음료의 유혹 특히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몇가지를 계속 말하는데요 먼저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지혜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가깝게 여겨라 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손목에 매고 또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더 친근하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향해서 누이, 누나 또는 여동생 이렇게 말하고 명철에 대해서는 친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이, 여동생 또는 누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친근한 마음이 들고요 막내 여동생 그러면 사랑을 나눠주고 또 돌보아 주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존중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위에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친근하고 나에게 뭔가 잘해 주잖아요 또 친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친족 공동체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우리의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족, 시족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억울한 일을 돕고 또 원한 산 것이 있으면 또 이것을 대신 갚아주면서 매우 끈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향해서 누이라 명철을 향해서 친족이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히 내 가족처럼 친족처럼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음료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이 성적인 타락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제 내일도 반복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지혜와 명철을 더 적극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시는 좋아요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